아휴 아니 이거 올라가는 거 이게 제가 원래였으며 와 이거 뒤집히는데요 근데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시선이 집중되는 거 같아가지고 살짝 부담스럽네요 여기 어떻게 하지? 아 이거 어디 다른 데 돌아가야 되나? 아 근데 여기는 길이 좀 많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힘들어요 아 팔 아파 이러다가 팔에 근육 챙길 거 같아요 이제 운동장을 왔는데 아 운동장은 훨씬 더 이게 길이 힘드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 문폭이 너무 좁아요 아니 무슨 이거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아휴 나왔습니다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여기 숨 빨개졌어요 이제 학식 건물 도착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뒀어요 아 잠시만 별것도 아닌 경사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우째우째 학식에 도착했습니다 어 야완호 아 밥 한번 먹기 힘드네 진짜 지금 교수님 체험하는 거죠?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도와주는데 자 이리로 가보세요 우리집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와요 아휴 힘드네요 진짜 안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한번으로 열어가ids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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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